흰 지금 몇 시희로 들어온 애노 크라우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죠? 시내 낚시장입니다 뱅뱅 널 만나고자 그만 심장이 이상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저도 낚시하면 제이크 형을 배워먹으셨죠? 맨날 제이크가 이렇게 낚시를 잘했어요 진짜 낚시를 많이 했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틀에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이요? 매일 했어요 그날 잡는 걸 먹었어요 오 못 잡으면 저는 없는 거죠 아 진짜요? 저는 특히 이제 쭈꾸미낚시 많이 갔어요 오 쭈꾸미낚시 진짜 갈 때마다 거의 한 30마리 잡았어요 거짓말 치고 와 아 저는 옛날에 매기낚시 한 번 간 적 있어요 매기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땡기면은 바로 잡힐 거예요 낚시는 자신감이요 자신은 근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무조건 그냥 시자빨이 향을 잡아야 돼요 잘할 수 있어요 낚시 용품따기 게임을 먼저 진행할게요 오 용품따기 낚시 용품이요 아 근데 장비가 좀 중요해 낚시는 장비빨이에요 낚시는 장비빨 프로는 장비빨 낚시 용품따기 게임을 먼저 진행할게요 저기 활 있네요, 활. 스포트만 하지 마세요. 와, 뭐야? 이야! 와, 이거 역대급이다. 와, 이거 역대급이다. 와, 이거 역대급이다. 피, 피 안 나게 조심해요. 어, 어떡해. 아, 진짜. 조심. 아, 나 가위바위보. 조심하게 만져야 돼. 지금 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 이야. 자. 이하일로 넣는 거예요? 네, 여기로 넣어서. 제가 가위드 해줄게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쭉쭉쭉쭉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더, 더. 우와. 더, 더, 더. 우와.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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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뭐야? 왜 이렇게. 깜짝이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손 줘 봐요, 손 줘 봐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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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넣어. 손 줘 봐요, 손 줘 봐요. 그냥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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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넣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왜 이렇게. 아, 이거. 서영아, 물지는 않아. 괜찮아. 맞아.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야? 잠시만. 잠시만. 야, 이거 먹는 거 같아. 아니, 안에 걸쳐서.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 야, 그냥 넣어. 안 물어, 안 물어. 아니, 쑥 넣어야 돼, 쑥 넣어야 돼. 안 물어, 안 물어. 다 빼요, 다 빼요. 그렇죠? 안에 파란색 뭐 있다. 뭐야. 뭐야. 어디 있어? 고무도 없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오, 뭐 있다. 다 빼, 그냥. 다 빼, 다 빼. 그냥 다 빼. 10초? 오, 잇사. 이게 뭐지? 아니, 아니, 아니. pas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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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무서운 소리를 생각 때문에 귀 아직도 아파요. 아, 진짜 깜짝이야.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야. 프리디엄 이기, 생새우를 걸고 오, 생새우요? 이기였으면 누가 한 명. 아, 이거. 아, 이거. 멀리서 봐도 좀 이상한데, 저거? 저거는 좀...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와, 잠깐만. 이게 뭐야? 와, 잠깐만. 이게 뭐야? 와, 미쳤다. 이거 그거. 뭐야? 아, 맞지? 10년째, 이태형. 맞아, 맞아. 그쵸? 아니, 진짜 그것만 말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거 살아있어요. 이거 살아있어요. 와, 진짜. 움직여, 안 움직여야 돼. 엄청 많이 움직여. 자기를 살아있어. 자기를 살아있어. 자기가 움직이지는 않아. 엄청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살짝 끈질거려. 한낮은 사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잠깐만. 오직 개구리가 뱃속에 있을 때. 아,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뭐, 나랑 알아서 이런 거. 어, 이거 말해? 안 찍은 사람 처음 봐. 아, 징그러워. 아, 이거 좋아하죠. 넌. 뭐요? 어? 뭐야? 제가 움직인다 움직여. 키키에 있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야?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야, 우리 같은 팀인데 왜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없잖아. 그렇네. 와, 이거 느낌이 좋아요. 응? 없는데? 설탕 냄새 진짜 많이 난다. 며칠만 맞지? 숟가락. 숟가락이.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이 없네. 두 개를 다 획득했습니다. 예. 오. 맛있어. 근데 사실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잡는 게 중요하긴 해요. 맞아. 근데 없으면 못 잡아요. 그럼 맞아요. 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70마리 잡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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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기대되네. 네. 들어가요? 레츠고. 문어 있어요? 웨이. 우와. 문어 있. 저 문어 잡을게요. 제목 좀 문어. 문어 좋아해? 네. 3, 2, 1. 우와. 가래요. 우와. 가래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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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와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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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야. 대박이다. 와, 뭐야? 여기 좀 대박인데 여기. 대박인데? 야. 뭐야? 뭐가 많은데요? 뭐야? 진짜 신기하다. 와. 아, 이거. 대박. 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인다, 보인다. 진짜 잘 보여요. 안에 있는데. 어디? 안 보는데. 이거 잘 안됐는데. 오. 오. 아,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아, 어디? 오. 우와, 여기 있어. 뭔가 있어. 와, 거기 있어. 뭔가 있어? 아, 거기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의. 뭐야. 문어, 문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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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도 있어, 이거? 문어 있어? 문어 여기! 락크사야, 이거!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진짜야? 야,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야, 뭐야? 문어 있어, 문어 있어! 뭐야, 문어가 있어. 문어가 진짜 있네? 대박이다! 대박 대박! 우와 저거 진짜 커! 여기 5킬로 자리가 하나 있대 5킬로야? 야 오늘 할 수 있겠다 도움이 있었는데? 재밌겠다 문어 잡아야 되겠다 저 문어 먹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납스타를 해보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해봤어요 따로 땡겨가지고 먹기를 하실 때는 반통을 해서 잘 안 떨어지게끔 쫀득쫀득하니까 손으로 납스타를 손으로 벗고 이렇게 놓으세요 오오 저렇게 잘 이쁘게 쓰면 얘를 닫아요 입질은 딱 속으로 들어가면 층지를 하시면 돼요 물고기랑 힘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와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곳인가요? 어 생새우예요? 네 우와 시작해보겠습니다 레 ănREE 생새우로 해? 뭐야,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생새우? 이것도 작다! 우와, 대박! 어우, 나 이거 무겁다. 오,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오! 왜 웃겼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희생이 형? 자, 자고, 자고 어, 한 번만 더? 던져요, 이걸? 그 바늘을 짜는데? 이렇게? 이거 쟤나? 오! 미안! 미안! 이렇게? 어떻게 난리지? 오, 잘 던진다. 포트야, 포트야. 야, 이거 무조건 잡힌다, 이거. 이거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안 넣었지? 손 떼고 있어. 손 떼고 있어. 손 떼고 이거. 야, 천장에 박아버렸는데? 새우 천장에 박혔는데? 새우 천장에 박혔는데? 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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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송해요. 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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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아니, 야, 이... 하하하하 뭐해! 진짜, 이... 옆으로 좀 해. 야, 이거 끊어야 돼, 이거. 야, 뭐 어때,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 잡아. 좀 이따 해, 어떻게 해. 손가락 좀. 어, 어. 원래 이렇게 안 물어요.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지. 어, 그래요? 오, 이거죠? 다용무. 오케이. 낚시 이렇게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에요. 야, 진짜 큰 거 한 마리만 노릴래요. 기다리면 보기완. 벌써부터 침묵이 시작됐는데? 하하하하 원래 낚시는 인내의 싸움이지. 오, 기다림의 미학이 시작된 건가? 그렇다. 오 마이 갓. 이거 그거 아니냐? 형, 형, 형. 생선 그거죠? 여기 문어 잡아도 돼요? 맞추자는 거? 오, 해봐. 잡아 뭐 한 거야? 해도, 저렇게 해도 돼요? 어디 가니? 잡아! 잡아. 물리진 않겠죠? 문어를 그냥 잡고. 문어 안 물어. 와, 내가 잠시만, 먹물 뿜는 거 아니야? 문어 잡아야 되겠다. 저 문어 먹뼈. 새우를 다, 이거 미끼야. 아, 이게 생새우. 와, 나와. 와, 찐 문어네? 맞죠. 아, 어우. 뭐, 이거? 어디 살아있어? 어떻게 잡았어? 어디 갔는데, 아까. 거기다가 이거, 이거 잡은 거 어디다 놔야 돼요? 아, 여기, 여기다 넣어놓으면 된대. 와, 뭐야, 뭐야. 쓰다듬는 거. 고요하다,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아, 근데 이런 힐링의 시간도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어찌 고요하다? 심심하다. 심심해. 네, 저희는 지금 낙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10분 가량 지났고요. 40분 뒤에도 똑같을 것 같네요. 야, 좀 먹어봐. 내 거 먹어. 야, 이 친구야. 내 거 먹어. 아, 탔어. 내 아버지, 지렁이가 잘 될 것 같은데. 아,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진짜 아저씨가 있네. 야, 진짜 근데 인생 바쁘게 살다가 이런 시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어머, 나. 어머, 나. 어머, 나. 어머, 나. 어머, 나. 아, 아니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희 뭐 컵라면 같은 거 없나요? 원래 낚시하는데 컵라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얘가, 얘네가 배부른가 봐. 안 먹어, 그냥. 진짜 배부른가? 아, 지금 4시잖아. 검신도 저녁도 아닌 겁나 애매한 시간이란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지금 배가 안 고픈 것 같아. 봉지에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군. 생새우가 잘 잡히는 건 맞나요? 잡히는 거 맞아요, 이거?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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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오. 야. 오, 뭐야? 여기 다녀가네. 다근발이, 다근발이 아니야? 아니, 여기에서 온 걸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비눈이보다 무조건 많이 잡는다. 잡히긴 잡히네요. 잡히긴 잡히네. 아, 어려워. 오, 뭐야? 잡혔다. 아니, 요즘. 어, 맞아? 오. 문어다, 문어. 문어다, 문어. 문어다, 문어. 우와. 문어다, 문어. 우와. 월초일생. 야. 오. 어, 어, 뭐야? 놓쳤어. 오. 어, 어, 뭐야? 놓쳤어. 안 돼. 하하하하. 안 돼? 하하하하. 오. 어? 어? 왜요? 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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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뭐야? 응. 형, 그거 어떻게 해? 딱 올 때 느낌이 어때요? 아래로 살짝 내려가. 찍, 이게. 찍어. 형, 몇 킬로인가? 몇 킬로? 1킬로도 안 될 것 같아. 오. 예. 안 아프냐? 뭔데? 헌물 잡았어요. 어. 예. 오케이, 나눠 잡는다. 오, 잡았다. 오. 오, 오, 오. 오, 잡았다. 오, 오, 오. 오. 오, 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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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오, 잡았다. 오,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네. 아닌가? 깜짝 놀랐네. 오, 놓쳤어. wow, 잡아봤어요, 아닌가? 너무 세게 땡겼다. 잡은 거 같은데? 아, 오늘 잡았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가만 잡았어 응 컷! 아, 나 진짜 어렵다 야,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뭔가 아니야? 나한테 저... 뭐야, 뭐야, 갑자기... 오토피싱 모드로 해놓고 오토피싱... 오, 오, 잡았어 아, 아, 아 뭐야? 잡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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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불이 됐어, 갑자기 오, 잡았어 그냥 줄 세다, 잡았어 아, 아이스 하하, 뭐야 하하, 죽었다 하하하하 아니, 됐어 와, 여기다, 잡아, 잡아 어떻게 봐야는 거야, 이거 어, 잡혔다 아닌가? 오, 잡혔다 오 와, 아이고 나도 한 마리만 잡아보자 나도 한 마리만 잡아보자 나도 한 마리만 잡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줄이 약간... downtown Office 와, 자, 너무 친그러운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야? 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안 돼 나도 재미있는데 쟤게 오, 너무 재미있다 listeners,cenour 진짜 재미있다 쉽게 잡을 때까지 안 가면 안 돼요 재미는 있는데 Samantha 뭐 잡지를 못하니까 뭐 뭐 못 잡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드디어 완전 한 마리만 잡고 가자 나В나 왜 안 잡혀? 아니, 이게 안 돼, 뭐야? 어, 뭐야? 야, 성훈아 네? 물고기 하나가 네 거 쳐다보고 있어 진짜요? 어 아, 저거 빨간색 아, 간다 안 보네 던지기만 하다 끝나겠네 아, 진짜 한 마리만 탔다 아,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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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진짜 집중해야 돼 먹어? 집중해야 돼 땡겨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우 야, 너무 세 아, 한 마리 먹었어 한 마리 먹었어 진짜 이렇게 퍼주는 사람 없을 거야 어? 잡았다 와, 잡았네 어, 잡았다 어, 세? 어, 정의껏 잡았다 미안, 미안, 미안 오, 야, 너무 세 형, 저랑 꼬인 거 아니에요? 오, 또 잡았어 뭐야 형, 설마 잠깐 진짜 하지 마 아니 이게 아니... 아잇 소리 소리 야 이거 10킬로우 잡겠다 충분히 잡는다 모르겠다 그냥 해놔 이거를 이렇게 풀면은 아 이게 풀린 거예요? 아 근데 잡히는 사람만 계속 잡혀요 근데 저쪽에 완전 이쪽에도 없어 약간 이거 자리 트레인지가 좀 훌륭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오오오오 야 쟤는 맨손 낚시라고 얘기해 여기서 어떻게 잡... 여기 문어 있거든요 문어 하다 하다 이제 묶음을 손으로 잡아? 너희 낚시의 의미를 알고 있긴 하는 거냐? 응 맞아? 아 됐어 여기 진짜 큰 거 한 번 있었는데 아 근데 진짜 큰 것도 있던데 아... 아니 나 큰 거를 노린다 제발 한 눈만 잡자 한 눈만 저는 이거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진짜 모르겠어요 오오 물었다 오오 물었다 오오 물었다 오오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큰데? 아 잠깐만 던지마 어떡해 뭐야 뭐야 야 당겨 당겨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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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뭐야 뭐야 뭐야? 아 어떡해 왜 이렇게 커? 와 진짜 아 어떡해 아 엄청 크네 와 엄청 크다 진짜 와 엄청 크다 진짜 우와 와 진짜 크다 저거 한... 우와 와! 대박! 와! 월척이었어! 나도 한 마리만 잡아보자. 와! 월척이다! 저거 매운 탁크를 해먹으면 되겠네. 여기야? 와! 와! 대박이다. 진짜 크다. 진짜 크네. 안녕! 와! 여기에 열사를 많이... 여기가 핫플이네. 손으로 잡음. 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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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여기 아는가 봐, 갑자기. 귀여워. 여태까지 나만 못 잡았어? 괜찮은데. 아... 아, 참으로 잡았다.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잡으니까 재밌네. 잡기 전에는 재미없었는데. 지금 몇 시에요? 지금 한 20... 아, 조금만 더 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한 6마리 잡았거든? 6마리면 10키로 택도 없잖아요. 뭐야. 얘들아, 막판 스포츠 내지자. 막판 스포츠. 한 2마리라도 더 잡아야 돼. 와, 한 20분째 한 마디도 안 잡혀요? 왜 이렇게 안 잡히지? 12분 남았다, 12분. 아, 16분. 네, 이제 감을 못 잡고 거지. 딱지를 못 주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응. 여기야? 오 오 오. 여기야? 오! diversled!호와! Ź우와! 드디어! 뭐야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뭐야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다 잡았다 7명 다 잡았네 이제 어떡해 아 이거 하하하하 끝! 10분 남았다 몰아서 잡아 저紧del Bowser 한 마리 잡고 싶다 와, 저기 있다. 와, 여기 진짜 크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오, 여기, 여기. 엄청 큰 거. 안 되겠다. 마지막 미끼 체인지. 와, 여기도 저기. 저기로 가요, 형. 저기로 가요. 그거, 물 끊고 싶어. 알지, 알 것 같아. 제발, 끊고. 궁금하면, 제발. 제가 손으로 잡아요.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아니면은.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 내 거야, 내 거야. 야잇. 이렇게. 와, 엄청 커. 뭐야. 와, 엄청 커. 뭐야. 와, 진짜 커. 와, 잠깐만. 와, 진짜 커. 와, 잠깐만. 와, 진짜 커. 와, 잠깐만. 와, 너무 커요. 와, 와, 끊어졌어. 와, 와, 끊어졌어. 와, 와, 끊어졌어. 와, 와, 진짜 컸어요, 방금. 와, 진짜 커요, 방금. 아. 여기 잡아야 돼. 아깝다. 방금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한 분 남았어. 오, 이거 된 거 아니야? 아닌가? 됐다, 됐다. 느낌 있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계속 당겨, 당겨. 바로 당겨. 됐다, 됐다. 우와, 당겨, 당겨, 당겨. 우와, 당겨, 당겨, 당겨. 우와, 당겨, 당겨. 우와, 진짜 커. 당겨. 우와, 아파. 우와, 아깝다. 뭘 속이다. 뭐야, 진짜 크다. 형, 소리 봐, 소리. 하하하. 야, 니키 다 했다. 다 했다, 니키. 우와. 생새. 그물 많이 다 했다. 전우 형보다 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요? 빨리. 그물, 그물, 그물 만. 야, 야, 빨리 넣어놔. 야, 빨리 넣어놔. 야, 빨리 놓지 마. 잠깐만, 나무 한 마리만. 우와, 진짜 크다. 야, 이거 하려고 했다. 멀청이었다. 제가 잘했네. 야, 이거 빨리 더 잡을 수 있다, 이거. 진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더 잡고 싶다. 아, 조금 30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하룻밤 잡시다, 이러고. 텐트 깔고. 3분, 3분. 3분, 3분. 3분만 주세요, 3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큰 마리 한 마리 잡잖아. 아니네. 오케이, 진짜 찐맛. 약간 여기 있는 낚싯대 다 해가지고. 오케이, 더블 액션.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제발, 기적을. 기적을. 진짜 라스트다, 이거. 진짜 이번에 안 잡으면 물에 뜨겠습니다. 잡았어. 진짜? 안 돼, 안 돼. 야, 야. 야, 야. 상대ㅂ. 마이키. 상대, 상대! 땀이 걸렸네. 상대, 땡겨요. 안겨, 안겨, 안겨. 아니, 손을, 손을, 손을 뽑았네 뭐야, 다른 거 안 걸렸어 잘 잡았습니다 뭐야? 10km는 안 되죠 아니, 10km 돼요, 진짜 니키가 잡은 게 좋은데 니키가 잡은 게 니키랑 선호 형이 잡은 게 제일 큰 거 같은데 이게 니키 이게 니키가 잡은 게 뭐지? 와, 이거 진짜 이게 선호 형이 잡은 게 내가 더 꺼, 내가 더 꺼 내가 더 꺼 내가 더 꺼 이 물고기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요 나도 이거 잡았어 그러니까 이건 새끼 광어 이거, 이거 낮춰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다 풀어줘야 돼요? 이거 다 풀어줍시다 애기들 다 무게만 재고, 새끼들은 무게 한번 재줘 무게 한번 재 보겠습니다 우와 자꾸 문은 와, 엄청 크다 둘, 셋 2 바퀴 돌아서 5km야? 2 바퀴 돈 거예요? 오, 바퀴 잠깐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바퀴는 아니라 한 바퀴는 아니라 아, 실패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잡았어, 너흥아 네 잡았어 뭐야, 뭐가 뭐야, 잡았네 맛있다! 그것도 추가해! 이거 추가합시다, 추가! 이거 내 거? 저희는 4.3입니다 와우 그래도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 우와, 이거 짜장라면도 있어 와... 와, 대박 우와, 비하자 소세지! 오케이 만두도 있어 우와, 이거 치즈 와,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야, 라면 야, 라면 너무 맛있겠다 아, 이게 아... 와, 감사합니다 역시 에너클락 역시 에너클락 역시 에너클락 몇 개 끓이는 거죠, 저희? 몇 개 끓일 거야? 한 5개만 끓일까요? 5개 5개를... 이거 계량기도 주시면 안 돼요? 계량기까지... 잠깐, 1.5리터니까 9번 끓이면 돼 한 252리터 계량한 뭐 먹을 거야? 1.5리터 이거 원래 유명한 방법이야 캠핑 갔을 때 오케이 치즈도 가자 와, 형 진짜 대박 만두를 구워줄게 힘들어, 이상해? 기름 엄마, 기름 만두, 라면을 넣는 거야 너 굽는 거 아니야? 다 느껴야 돼 우와, 문어 우와, 뭐야? 우와, 대박이다 우와, 뭐야? 우와, 레전드 우와, 대박인데? 대박이야? 방금 저희가 잡은 거 맞아요? 이게 다... 우리가 잡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이야... 이거 우리가 잡은 거라고, 이게? 신선하다 855이잖아 어, 그러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지느러미가 진리야 스프 먼저 넣어 어, 스프 먼저 넣으면 빨리 끓어 어? 뭐해 라면은 별로 못해 됐다 슬이 김치 좀 넣을까? 김치 개인적으로 저 김치 라면에 넣은 거지 별로 안 줘야 돼 Broken 여러분, 라면 드세요 이거 됐나요? 말 molecule ersch 믿습니다 짠 안돼 라면 맛있다 라면 잘 끓였네 옛날에 연습생 때 치즈 라면 많이 먹었는데 스킨장에서 치즈 라면 많이 먹지 않아요? 스킨장 아 맞아 나중에 겨울에는 스킨장도 한번 너무 좋아요 저 옛날에 스킨장 진짜 많이 탔는데 스킨장 많이 탔는데 다음은 무인덕 하면 안 돼요 무인덕 무인덕?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데 솔직히 아까 낚시할 때는 너무 낚시에 집중해가지고 촬영을 할지 안 할지 까먹었어 낚시기가 왜 빠지는지 알겠다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다 아빠 이거 보고 있으면 낚시 한번 가세요 약간 시간 때우기 좋은 한 시간도 안 했죠? 두 시간? 두 시간도 했어요? 되게 오래 했다 일단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낚시가 진짜 좋은 점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주가를 하면 안 돼요 진짜 진심으로 분량이 없었죠 사실 거기 나올 만한 게 딱히 없긴 했어요 분량이 없었네 분량 걱정은 분량 또 치고? 고요하다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런 거 근데 이런 힐링의 시간도 있어야죠 아 그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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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야? 깜짝 놀랐네 와 놓쳤어 우와 물총이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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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지금 저녁 시간 아니에요? 지금 저녁 시간 아니에요? 지금 몇 시에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고마워 지금까지 엠피아스입니다 이건 저 닮았는데 눈썹이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와 근데 우리 애들한테 팔기엔 어려울 거 같은데 원래 경매자가 근데 이거 시작금이 말할 거네 저는 5만 원에 시작할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획기적인 누구야 단백질 진짜 획기적인 콩스레 컴퓨터 가져갈 거 오케이. 왜 굴야 하지? 굴야 하는 거? 맞다면 당근을 흔들어. 맞다면 당근을 흔들어. 왜 도전해? 왜 도전해? 앉으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